3번 교육과정 중 학습경험 조직의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출제 범위가 자꾸 넓어진다는 게 아마 이런 문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학습경험 선정의 원리가 있어요 이 학습경험 선정과 학습경험 조직의 원리는 서로 다르다는 거죠 선정이라는 것은 고르는 겁니다 학습의 경험이라는 게 뭘까요?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활동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활동이라고도 하고 학습경험이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학습활동은 어떠한 활동을 통해서 학습이 되도록 해야 될까라고 선정할 때에는요 일반적으로 한 5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이 선정에는 첫 번째는요 학습을 통해서 만족감을 누려야 되겠죠? 여러분들 혹시 지금 공부하시면서 만족감을 누리십니까? 이런 걸 알고 나면 이런 걸 알게 되는구나 알았을 때 그 희열 이걸 느끼셔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이것만 느끼시면 안 됩니다 새로운 것을 알았을 때 그 기쁨 이런 것들을 또 느껴봐야 되겠죠?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만족 그 다음에 기회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능성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한 학습을 해야 돼요 뭔가 잘 잡아놨는데 지금은 무슨 준비가 되지 않아서 지금은 학습하기가 안 되겠네요 이러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원리 가능의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다 경험 그 다음 다 목표 이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이 앞에 말을 제가 하나 생략했습니다 일 목표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 목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활동할 수 있는 학습이라면 아주 좋은 거죠 그럼 여기는 뭐겠습니까? 여기에 일 목표라면 여기는 일 경험 또는 일 활동 그러니까 한 가지 경험을 통해서 교육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목표를 다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학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이런 단어를 의미 모르고 뜻 모르고 막 일 외우지 마시고요 만족해야 되고 이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한 내용이라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경험 여러 가지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데 한 가지 목표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고 한 가지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학습은 없다는 거죠 이런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학습 경험 선정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산업안전에서 지금까지 이 내용보다는 출제가 더 많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허를 찌르는 문제가 하나 나온 거죠 이 문제가 아니라 조직에 관해서 나왔죠 이 조직이라는 것은 짜맞추는 걸 얘기를 합니다 학습 경험을 어떻게 짜맞을 수 있냐 학습 활동을 직접 공부하는 학생들이 활동하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묶어주느냐 짜주느냐 이게 조직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지만 어떤 단원으로 묶어주냐 1단원은 무엇으로 하고 2단원은 무엇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안전을 공부한다면요 보호구 단원은 어디에다가 보호구는 한 대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호구 단원으로 넣어주고 법령은 법령 단원으로 또 이렇게 모아서 넣어주고 이런 걸 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세 가지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들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수평적인 것에 한 가지가 있고 이건 통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합 그 다음에 수직적인 것에 봐서는 계속한다는 계속과 계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속성의 원리와 계열성의 원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속이라는 얘기는요 학교에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갔는데 한글을 배우는데 바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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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것이 끝나버리고 2학년 올라가면 1학년 거는 전혀 나오지 않으면 잊어버리겠죠 저도 여러분들 강의하면서요 한동안 강의가 없어가지고 몇 달을 쉬잖아요 그 다음에 하게 되면요 버벅 버벅 하게 되는 거예요 쉬어버리면 망각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계속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련성 있는 내용이 학기마다 또는 년마다 학년마다 계속될 수 있도록 내용을 짜줘야 되는 거죠 그게 계속성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조직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계열이라는 얘기는 똑같은 수직적인 걸 얘기하는 것인데 계속하긴 하되 올라갈수록 조금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주는 게 계열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곱셈을 했으면 이 곱셈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는 곱셈을 통해서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을 그 다음 학년에 넣어준다든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공부할 때도요 아주 기본적이고 간단한 내용을 1학년 때 했다면 2학년에 올라가면 거기에 관한 정책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라든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주는 겁니다 같은 역사는 역사지만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계열성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필요하죠 그래서 1학년부터 어려운 거 항상 우리 학습에 관해서도 안전해서 배웠지만요 어려운 것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쉬운 것부터 간단한 것부터 해서 조금씩 조금씩 조금 더 수준을 높여가주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계열성의 원리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옆으로 수평적으로 봤을 때는 관련성 있는 것을 모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아서 단원으로 예를 든다면 몇 단원 몇 단원으로 묶어주는 것을 통합성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학습경험 조직에 필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글자로 그대로 외우시는 것보다는 의미를 알아두시면 당연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도 안전모와 안전대가 있고 안전장갑이 있고 안전화가 있다 뚝뚝 떨어져 있는 것보다 수평적으로 봤을 때 이건 다 보고와 관련이 있네 그럼 주르륵 모아서 한 단어로 딱 짜주고 또 안전보건 개선계획이 나오고 유회비험방지계획서가 나오고 공정안전보고서가 나온다 아 이거 법령에 관련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건 또 이렇게 모아서 법령에 관련된 단어로 딱 넣어주고 제가 항상 공부하면서 자꾸 묶어라 그러죠 어떻게 묶으십시오 하는 게 이 통합의 원리와도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이 세 가지는 조직에 들어가지만 기회라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죠 기회 그래서 학습경험 선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나왔는 거지만 물론 이 내용을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출제빈대로 봐서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묶어주는 것도 통합이에요 아 학습경험에는 선정도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직에 관한 것도 이 내용이 있구나라고 이 조직의 원리에 관한 거 같이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왔을 때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맞출 수 있는 문제로 꼭 정리하십시오 응 Jan- nick adam 떨리